최근 백신 접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소기대 속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궤도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로셀 웰렌스키 CDC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대각관 홈페이지 게재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팬데믹의 궤도 변화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 상황을 주시하며 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남아공 변이에 대해 어떻게 추가적으로 백신을 보완하고 개발할지 여러 연구나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전량에 대해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